제가 봤을 때 여기서 승부 갈립니다. 이번 홀에서. 여기서. 자, 54도로 딱 꽂는 샷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 PCJ가 또 벙커 샷에 또 일가격 있으니까 네,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중껑마! 중껑마! 핀 바로 봐도 돼요. 자, 25분부터. 우와! 진짜 잘 쳤다! 들어가 버려! 내가 뭐라 그랬어! 내가 뭐라 그랬어! 내가 그랬지! 진짜 멋있었어! 2, 3, 2! 2, 3, 2! 봉범! 봉범! 자, 열심히 하면. 중껑마! 인생은 중껑마!